도와줘요! 캡틴 우주롱! 롱브롱! 롱브롱! 캡틴 우주롱 뭐하세요? 어, 나 지금 운전 연습 중이야 지난번에 하지 못한 딩동백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에 꼭 도전하고 말거야 근데요, 자동차 운전석에 있으면 뒤쪽에 안 보여요? 안보여요? 아, 뒤쪽? 뒤쪽에 안 보이는 걸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어? 뒤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에? 뭐라고요? 자동차에는 거울이 달려있어서 다 보이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그래, 거울이 달려있긴 하지만 거울로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자, 여기 검게 표시된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자동차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야 와, 진짜요? 이렇게나 많다구요?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부분에서 친구들이 놀거나 지나간다면 운전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어? 정말요? 조심해야겠다 멈춰있는 차라고 해도 언제 차가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차 가까이서 놀면 안 돼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주차장에서 노는 친구는 없겠지? 아, 근데 뭔가 불안한데 이거 얘들아, 우리 오늘 숨바꼭질 놀이 할까? 어, 근데 여기서 놀아도 되나? 뭐 어때? 저기 저 차들도 다 멈춰있는데 그래그래, 그럼 술래를 정하자 가위바위보 아, 꼬마우주로 술래 이런, 내가 또 술래구만 너희들 짠 거 아니야? 의심스러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다 숨었나? 그렇다면 찾는다 그래, 어디 숨었을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 낑수수 찾았고 아이, 정말? 그 다음은 어디 있을까? 어! 똑똑 이제라도 찾았고 아이, 아쉽다 꼬마우주로 왜 이렇게 잘 찾는 거야? 재미없게 꼬마우주로는 정말 찾기 대장이라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를 이제 알았나? 하하하하하하 그렇다면 노라라만 찾으면 되겠구만 노라라가 어디 있나 노라라가 어디 있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디 숨어야 고마우주로가 나를 못 찾을까 여기? 아, 아냐아냐아냐 어, 저기? 아, 아냐아냐 아, 어디 숨지? 어, 저기 트럭디가 안 보이겠다 트럭디가 안 보이겠다 트럭디로 숨어야겠다 아, 재밌다, 재밌다 호호호호, 나 못 찾겠지 호호호, 나 못 찾겠지 호호호, 아하하하 아, 참 아이, 노라라 어디 숨은 거야 아이, 도저히 못 찾겠구만 여기있나? 여기있나? 에이, 아닌데 나무디? 에이, 아닌데 혹시 집에 간 건 아니겠지 아냐, 그러진 않았을 거야 놀아라, 놀아라! 잠깐만요 트럭 멈춰요 아휴 노라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내가 왜? 나는 그냥 숨발 꼭질하려고 트럭 뒤에 숨은 건데? 갑자기 트럭이 움직이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잖아 어? 정말? 놀아라 괜찮아 친구들 잘 들어 차 뒤에서는 절대로 놀면 안 돼 운전석에서는 차 뒤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가 작은 친구들은 미처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출발해버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알겠지? 예, 캡틴 우즈로님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놀면 안 돼 아무리 멈춰있는 차라고 해도 방금처럼 차가 그냥 출발해버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꼬마 우즈로 그리고 주차장에서는 절대로 놀지 않기 그렇지! 차 뒤에서는 절대로 놀지 않기 그렇지! 차 앞이나 옆에서도 절대로 놀지 않기 알겠지? 네, 캡틴 우즈로님 좋았어! 그렇다면 오늘도 사고 없이 모두모두 안전 약속! 약속! 우리 모두 약속해! 안전하게 모두 약속해! 안전하게 모두 약속해요! 안전 안전 네, 캡틴 이 물을 다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어휴, 우산이 찢어져서 비를 다 맞게 생겼다옹 노랄아, 안녕 만두리 뭐하고 있냐옹? 꽃들이 비를 맞아서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냐옹? 비가 내리면 꽃들이 물을 마시고 더 쑥쑥 자라지 않겠냐옹? 아니야 온종일 비가 왔는걸 분명히 꽃들도 추울 거야 나도 우산이 다 찢어져서 비를 맞고 있다옹 빨리 집에 가서 우산을 고쳐야겠다옹 아 찢어진 우산을 고친다고? 나는요 무엇이든 만드는 만두리 이렇게 찢어지고 부러지고 구멍난 우산을 활용해서 싹둑싹둑 자르고 손잡이를 달면 끝! 꽃들을 위한 작은 우산 완성! 꽃들아 만두리가 만든 꽃 우산만 있으면 더 이상 비를 안 맞을 수 있어 짜자잔! 멋지지? 음? 이게 뭐지 킁킁? 킁킁 시장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십니까 킁킁 혹시 이 우산을 누가 씌웠는지 아나요 킁킁? 우산이요? 이건 제가 꽃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꽃 우산이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데요 킁킁? 어차피 비는 언제든 또 올 거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딩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우산을 그대로 놔뒀죠 어머! 꽃들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이런 킁킁! 꽃들이 시들었군요 킁킁! 어떡해요! 죽지 말라고 우산까지 씌워놨는데 꽃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꽃들은 말이 중 쨍쨍 햇빛도 받고 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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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 맞고 슝슝 바람도 맞아야 쑥쑥 큰답니다 킁킁 이 우산들은 잘 보관해뒀다가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올 때 씌워주면 어떨까요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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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나는데 어? 꽃 향기예요! 꽃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꽃들아 미안해 앞으로 맛있는 물도 마시고 따뜻한 햇빛과 상쾌한 바람 맞고 무럭무럭 쑥쑥 자라렴 친구들 안녕! 딩동댕 유치원을 재미있게 봤다면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남겨줘 추첨을 통해서 딩동댕 선물 세트를 보내줄게 오늘도 씩씩하게 또또리처럼 어제보다 더 재밌게 만그리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떼구리처럼 멋진 하루 보내요 풋풀이처럼 모두 모두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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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